오케이 고 3, 2, 1 렛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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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왼쪽으로 갔다였네 어 깜짝아 고급무기자련 병장 안 쓰신 분 쓰시고 길스 있다가 또 쓰신 분 쓰시고 길스 써야겠다 지금 오케이 보이면 바로 가도 돼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보게끔 오케이 합친다 갈게요 네 걸었습니다 오 가고 싶어 조심하세요 올 때 네 쐈어요 오케이 됐어요 선바 금원님 선바 하나 둘 셋 오 다행이다 아 돌진할 뻔지 아 뭔 소리야 나이스 나이스 휴 아우 렉 진짜 와 돌진할 뻔인데 선바 따먹겠다 나이스 1패 박컷 공룰 자 또 집중하실게요 여러분들 전분이나 또 해봐야겠다 흐흫흐흫흫흫흫 오는거 그런가? 감자와요 감자 같이와요 예 감자 반대로 좀 바뀌긴 했어요 어우 뭐야 포라 뭐야 포라 포라 지문다 포라 지문다 나이스 번개 잘 보세요 여러분 번개 이거 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네 오른쪽 다행 다행쓰 다행쓰 와 플레이 1분이요 네 아니야 네 네 타면은 이번에도 역시나 감자와요 에오리 감자 조심 같이와요 보라 위즈 쓰시려면 쓰시고 네 트레이 20초 차징중 차징중 확인 번개 왼쪽이요? 왼쪽 왼쪽 버프 한번 리필 받을게요 네 가운데 좀 한번 떠지 아 극팀 고고 수고하세요 옙 아 이런지 옵니다 조심조심 오 무조킬 써버렸구나 오 창조 걸려서 큰일 뻔했네 보라가 평소랑 다르니까 네 좀만 더 깎고 프리드 대충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임 맞죠? 네 네 원치인더 슬로우 뽑히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가운데요 오케이 힐케어 하면서 스탠스 조심하시고 스탠스 조심하시고 네 네 하나 릴 호š장 서비가 스탠스 하며는 아 오늘 겹쳐서 안 온다 근데 2판 으 자 옵니다 호랑 나요 헤어리도 같이 감자와요 오쭈서 오자 트레이 1분 남았어요 트레이 1분 하겠 어? 트레이 1분이요? 잠깐만 우리 딜이 세진건가? 화면 좀 볼게요 이제 다운드 오 베리 굿 시간 맞을거에요 아 맞나요? 오케이 아 쌤이 4패에서 아 4패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써도 상관없어요 프리드 더 확인 5번에 화면이 눈 오케이 이거 비숍데카 더 아끼려면 빡딜 넣어가지고 일단 넣어가죠 네 빡딜 넣어가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라 이제 곧 올거에요 오케 굿 다행이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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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야 좋다 좋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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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30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프리드 더 확인 자 맞지 마시고 번개 맞지 마시고 좀 더 안으로 끌어당길게요 네 안으로 끌어당길게요 네 레이저 리저 네 더더더더더 천천히 네 걸겠습니다 네 저희 30초부터 보시면 돼요 오케이 프레이 미리 쓰고 비교 조심 비교 조심 네 저 지금 써야될 복구거든요 비교 평상 보세요 네 네 지금 30초에요 30초 네 네 하나 둘 셋 쏴세요 쏴세요 오케이 고마워요 골라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버티세요 버티세요 왼쪽에 별판이나 보고 올게요 일단 오른쪽 위로 버틸 준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교 조심하세요 비교 끝났고 오른쪽 위에서 버티죠 그냥 여러분들 네 감자와요 왼쪽에 별판 없어요 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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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스텐 슈스텐 무조건 슈스텐 다음 필터 15초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리치 괜찮아요 조심조심조심 파운틴 한번 깔아야 될 때 네 깔렸어요 네 아 보라색 꽃재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비교 조심 약간 왼쪽으로 빠뜨릴게요 네 좀 빼낼게요 왼쪽 사들 왼쪽 사들 왼쪽 사들 왼쪽 사들 왼쪽 사들 오른쪽에 있으면 인식돼서 안 돼요 네 밖에 나오세요 그리고 1분뒤 쓸샵이요 네 좀 더 놔두세요 네 더 가운데 정도까지 끌어당긴 다음에 다시 들어갈게요 보라와요 들어가실게요 이제 들어가실게요 여러분들 다시 오우 오우 아이고 위에 큰 백팔 오케이 이거 할 때 여러분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앞으로 좀 더 빠르게 네 도웠죠 잘하고 계십니다 오우 네 스킬 왔어요 네 약간 어그로 여러분들 또 지금 보라 안 와서 앞 오케이 무조키 무조키 여러분들 이제 쓸샵 써야 돼요 네 쓸샵 사용 완료 프레이 1분 프레이 1분 오케이 이번 다음 권능 때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 네 다음 권능 가능 오 뭐야 지금 밀격 신경 쓰시면서 오오오 보라 걸쳐 온다 레이저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오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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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왼쪽에 지금 큰 발판 아직 안 생겼어요 네 왼쪽으로 다시 한번 빠트릴게요 여러분들 네 이제 보라 고체 네 끝났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빠트릴게요 한 번 빠트릴게요 10초 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초 때부터 오케이 이번에 극틸러에 대해서 여러분들 끌어당길 때는 확실하게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발판이나 발판 없는 것 같다 네 조심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랑 이제 왼쪽으로 일단 빠져나갈게요 오라와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어 진짜 어 서브렛 뭐야 무지킥 무지킥 발판 오나요 발판 왼쪽에 있다 왼쪽으로 좀 빼야되요 네 이번에 한번 빼야되요 여러분들 이번에 5초부터 보실게요 5초부터 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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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벌떼 조심 파괴인천사 앞에까지 유인할게요 뒤쪽으로 오세요 뒤쪽으로 네 보라와요 파운틴 많아요 점점점점 파운틴 있으니까 파운틴 버티고 일단 밀겨쏠거에요 조심 네 밀겨쏠올게요 준비됐습니다 네 쏘고 바로 빼야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잡고 조심조심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극대로 하고 왼쪽에 뭐 있나 한번 봐야될거 같아요 네 지금 지금 빨리 가야되요 여러분들 이번에 넘어가고 가야되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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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나 사라졌나 네 오 나이스 좋아요 느낌 있습니다 프리즈 쓸게요 네 다음 페이터 55초부터 보실게요 네 방금 까고 있습니다 저 지금 무적이라 역대급 딜이다 쓰레셔 많으신 분 아까 쓰시고 네 우리쪽에 발판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라 지나가서 조금 빠져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 밀격 할 거예요 조심 밀격 아이고 보라와요 조심조심 보라와요 보라 보라 나이스 나이스 굿 약간 빠뜨릴게요 여러분들 네 약간 빠뜨릴게요 지금 보라 고체 지나갔어요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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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아이고 네 네 오케이 다시 이제 넘어가실게요 여러분들 네 오른쪽에 큰 발판 있습니다 오른쪽 큰 발판 있습니다 네 네 앞에서 또 유도할게요 엎드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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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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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조심조심 보자키 보자키 이거 어떡하냐 아이씨 위즈 써야겠다 오 다행이다 다음 권능 때 가능입니다 아마 다다음 권능 아니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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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차례 1분 네 지금 리치 좋아요 리치 좋아요 비교 조심하시고 방금 보라 지나가서 약간 또 앞으로 나올게요 여러분들 네 약간 또 나올게요 저희 오른쪽에 또 한번 버티게 되니까 약간 나올게요 번개 조심 보라와요 오 뭐야 보라 잠시만요 빠져나갈게요 네 네 오라가 왜 두 번 두 번 연속 왔지 오른쪽 노벗었어요 이거 빼야돼요 왼쪽이 지금 여러분 왼쪽이 빨리 하시겠어요 네 왼쪽이 한번 버텨다 갈게요 이번에 네 네 너무 안 다가오게 제가 유도하겠습니다 네 너무 안 다가오게 제가 유도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욕 됐어도 안쪽으로 끌어당겨주세요 일단 스매셔가 또 줄어서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루만이 굿굿굿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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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자 위로 위로 오케이 루만이 그 거리 같이 재주시면서 유도해주세요 이제 네 40초입니다 40초 조심조심 넘어얼터 주심 파괴의 전사 1번 2번 사이 오케이 1번 2번 사이 오게끔 좀더 유도 좀 더 유도할게요 이제 뒤로 아예 빼주세요 여러분들 네 패드 좀 네 오케이 나이스 선프레이 40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도 네 여기서 이제 부족이신 분들 또 유도 더 부족해 준비되시면 네 갈게요 네 준비되시면 쏘세요 어 잠시만요 조금만 쏘세요 쏘세요 야 얘 어디가 좀 심 어어어어 등 뒤로 가야돼 빠져나가신분들 빠져나가야되요 이제 네 어 잠깐 스매시 안맞아요 등 뒤로 갔을거 어 안 빠져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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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빠져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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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야 이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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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패턴 25초부터 보겠습니다 네 25초 네 다시 이거 약간 빼낸 다음에 오른쪽 다시 가서 평 딜 넣을게요 네 델카사들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칠게요 이제 나이스 저원생 좀 가자 꼬싱 다시 넣으실게요 제가 슬로우 대충 걸어놓을게요 이제 네 네 지금 슬로우 걸어놨고 혹시 그냥 오른쪽에 펀드 같이 깔을까요 아 잠시만요 지금 보라색 고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보라 고체 오케이 이따 슬 빠져나갈 좁이 오른쪽에 이제 뭐 나오나 지금 보라 고체 방금 지나가서 여러분들 빠져나갈 부분은 빠져나가세요 지금 네 왼쪽에 발판이나 확인도 한번 해주시고 왼쪽 큰 발판 있어요 오케오케 큰 발판 들어가실게요 이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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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50초나부터 어 살았나 아니 이게 뭐야 탔는데 딱 부었네 플레이 50초에요 확인 네 상한거는거 아니에요 다음 패턴 19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초부터 네 슬샵 쓰세요 이제 슬샵 슬샵 쓰세요 네 흠 15초부터 보니 15초 아이고 일단 이번에는 조절하면서 딜 안나오도 괜찮아요 상어만 깜기 한개다서 네 네 다음건용을 누리죠 네 감자감자 휴도 해놓을게요 네 오와아 좌우 아우 잘피했어 오오오 곧 이제 보라 고체 올거에요 조심하세요 네 레이저 맞아주지 마세요 오른쪽 계신 분 빼세요 빼세요 왼쪽 오세요 네 보라색 고체 무조건 빼야되요 다음 코트에 15초 이제 옵니다 15초 옵니다 오케이 슬로우 오케이 잘 걸어주셨고 슬로우 그냥 풀어주세요 제가 어그로 끌게요 이제 어 큰 발판 어 왼쪽 큰 발판 네 확인 왼쪽 큰 발판 넘어갈게요 위로 위로 확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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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갑시다 다음 패턴도 15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파괴이 천사 1번 2번 사이에 올게요 슬로우 아직 걸어주지 마시고 오른쪽에 풀판도 있습니다 네 파운틴 까는 중 슬로우 풀 풀 풀 풀 노딜 네 요번에 이거 위에 한번 피에다가 그 다음에 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다가오게끔 네 피하실 뻔 피하시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슬 조절하겠습니다 거의 다 다가왔다 좋다 좋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온다 슬로우 아이고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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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나요 네 가시죠 하나 둘 셋 구논 네 구논 썼어요 오른쪽에 또 리치 같이 벌리시고 여러분들 네 데카 조심하세요 데카 어 마니까요 아 아 이거 또 오른쪽에 위에 버틸 준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버틸 준비 해야 돼요 포라와요 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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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어 스탠 슈어 스탠 네 다음 한번 살짝 빼낼게요 살짝 빼낼게요 다음부터 0초부터 보겠습니다 프리드 오원 오케이 살짝 빼낸 다음에 평들로 여러분 넘어갈게요 지금 다 넘어갔거든요 왼쪽에 큰 바이팟 지금 리치 괜찮은거 같아요 아이씨 자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네 오케이 바크트에서 평들 넣겠습니다 포라와요 오케이 벙기 주시면 벙기 받지 마세요 벙기 받지 마세요 벙기 받지 마세요 어 어 의지 썼는데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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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 아 바타 네 자 평들 넣고 5초 5초 때 빠져나갈거에요 여러분들 네 왼쪽에 발판이나 보고 올게요 왼쪽에 큰 발판 있습니다 오실분도 오세요 네 왼쪽에 큰 발판 있어요 이동 가려면 빨리 해야되요 이제 고와요 어 오른쪽에 발판 있다 오른쪽에도 발판 생겼어요 여러분들 네 포라 자 슬로우로 벌어내겠습니다 오케이 무저 무저 어 왜 맞아 어 렉 뭐야 조심히 조심 오우 슬샵 안 쓰신 분 슬샵 쓰시고 이제 평균에서 넘어갈게요 어 버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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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운드 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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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타 아 네 토어 원 오케이 확인 확인 평균으로 넘어갈 수 있을거에요 데카 많은데 다음 비타 오십 오십 오초부터 보실게요 55초 네 저 프레이 그냥 온다면 바로 쓸게요 산패면 네 조심 오십 오초 고십니다 네 실어서 까면 되겠는데 저 극대기 쓸게요 그냥 네 네 오십오초 여러분들 무적히 있으신 분들 무적히 왼쪽 안이 빠져나가셔야 돼요 없으면 아 그냥 틀하자 같이 같이 틀하자 같이 틀하자 네네네 오 다이스 와 가자 버퍼 받았나 버퍼 받았나 지금인가 오늘인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데카 괜찮아요 데카 괜찮아요 진짜 버티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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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드링은 돌아왔거든요 굿을 잘 보시고 네 그 여러분 바꾸세요 지금 그거 바꾸세요 저 바로 극대 론인데 저도 온 뭘 맞아야 되는 거였죠 검은색을 맞아야 되는 건데 검은색을 받아들이세요 흰색을 맞아야 돼요 네 흰색을 맞아야 돼요 체력 채워야 돼요 아 흰색을 맞아야 되는 거죠 오케 네 흰색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검은색을 스페이스바로 눌러서 검은색으로 모음을 하면 됩니다 뭐야 이거 무적인데 비숏 아 굿굿굿굿 아 4패 너무 좋아 아 흰색을 맞아야 돼요 아 오케이 흰색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번개는 검은색을 맞아야 되고요 검은색을 받아들였으니까 어 나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저 위험해가지고 천천히 하시죠 무조기 한번 쓰시고 저 위험해가지고 쏘실때만 말씀 쏘실때만 말씀 오 아파 아파 네 지금 저도 불편할게요 하나 둘 셋 쏘실때만 말씀 쏘실때만 말씀 쏘실때만 말씀 테카는 괜찮아요 다들 저 5개 5개 오케이 뻗질 수 있다 저는 1개 까였어요 아 지금 오케이 굿굿굿굿 저도 3개 까였습니다 네 내가 문젠건 까이차 먼치형님 몇개세요 아 저 6개요 오케이 무조건 죽으면 존버 죽으면 존버 살기만 하자 진짜 전원생 좀 가자 전원생 좀 아 반대로 쳐야 되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침착하게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 나 뭐하냐 살기만 넣는다 제가 용기를 드릴게요 어 뭐야 길드축복 사라졌다 요런 혹시 우뽀라도 누가 네 길드축복이요 썼어요 오 구구구구 졌습니다 아 우뽀 못 썼어 실패 우뽀 제가 할게요 숙성 안먹어도 돼요 데카논 많이 남았는데 한 번 더 하겠다 미래가 그 링에다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 링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일단 초노님께 맞출게요 살려줘 링 1분 시드링 헉 도어도 두 개 다 살아있다 이거 너무 든든한데 헤도 받고싶어 도어 아 이거 다른 맵에서 되나? 안될거에요 도어 찾은 가능한데 잠시만요 그냥 아파가지고 저도 세팅 해놓을게요 차팅 중 20초 뒤 극딜 가능 제로 저도 20초 20초 2번 권능 끝나고 2번 권능 끝나려고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스위미도 4천원 쓰고 권능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위랑 아래랑 잘 보시고 오케이 스위미 사용 도어 찾으세요 네 갑시다 도어 찾으세요 네 갑시다 어 어 죽었다 어 전부 전부 오케이 전부 전부 네 무조건 전부 아 오오 맞췄다 그 아 로 여러분들 생존만 하면 됩니다. 이 빵빵 터지는 거 이거. 이거 피해야 된다. 너무 빡세고. 거의 반패 왔어요. 네. 프리드 욕. 프리드 욕 확인. 데려오시고. 개인 역매 안 쓰시는 분들 개인 역매 쓰세요. 아까 받고 왔다. 누가 쓰셨다. 중간에. 네. 스토리샵도 쓰시고요. 30초 남았어요. 네. 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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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 끝나고. 네. 와 이거 건너가고 싶은데. 저는 차징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붙어있어서. 프리드 욕. 프리드 욕. 프리드 욕. 질러오시고. 오케이. 넘어왔어요. 차징 중. 네. 다음 건너. 쏴버리죠. 알겠습니다. 이제 가면. 네. 가실게요. 여러분들. 네. 하나 둘 셋. 우와. 너무 쎄다. 아. 리레는 못 쐈어. 너무 쎄다. 아. 리레는 못 쐈어. 아. 이거는 못 쐈어. 리레는 못 쐈어. 리레는 못 쐈어. 아. 위험했다 그래도. 죽은 거 보다 나. 아.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는 게. 잘하고 계십니다. 살아봅시다.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형님들. 데칸 좀 없으신 분? 없으신 분? 괜찮나요? 일단.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아 일단. 교 교 교. 오 좋다 좋다. 각이 보인다. 저. 저만 잘하면 되겠군요. 몇 개. 몇 개 남으셨나요? 레츠 형님 몇 개십니까? 저 다섯 개. 케스트 받으셨죠? 아직. 아직 하나밖에 안 샀어요. 많이 남으셨네. 많이 남으셨네. 케스트. 아까 저번에 받으셨을걸. 케스트 안 받으신 분 없죠. 봐봐. 설마 설마 또. 아 이건. 오. 아프니. 컴온. 오우 씨. 아 젤 깎인다. 아 좀만 버티자. 아 좀만 버티자. 1분도 1. 알았어요. 확인. 스트릿샵 30초요. 스트릿샵 쓰세요. 네. 네. 이 공격은 받지 않아. 오케이. 권능. 아. 닿네.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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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 아 내가 문젠가. 원치님 4개. 네네. 오케이. 잘 버티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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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프가 이제 다 사라졌군요. 어 버프가. 그린 리필 해야겠다. 그린 리필 해야겠다. 오케이. 저도 그린 리필. 오. 권능. 네. 차징을 흘리고요. 오케이. 다음 권능 때 여러분들. 극 딜 감칠게요 이제. 네. 잠깐만요. 차징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네네. 천천히 천천히. 다음 권능이라 괜찮습니다. 튕기지만 말아 제발. 아 제발 제발. 튕기지만 말아. 이건 튕기면 근데. TMS도 복구받아갖고. 네. 펌새. 오우 씨 땅바닥에 안 쏴. 네. 써볼게요. 네. 네. 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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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안 쏴. 어 왜 안 쏴. 아니 나왔는데. 못쌌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못쌌어요. 네. 아니. 피가온이 렉 서버 렉되면 안 싸졌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른 분들 극 딜. 아. 존나 억울하네. 아. 운영자 형님. 아니. 키 뗀 지가 한 1초는 됐는데. 아이씨. 아이씨. 좀만 버티십시오. 좀만 버티십시오. 다들 여러분들. 나머지가 딜 하겠습니다. 아. 아 보니까. 분명히. 나왔네. 억울하다. 어. 진짜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다. 괜찮아요. 어. 슬로우 뭐야. 슬로우 뭐야. 그래도 전에 덱 하나 남은 것보다는. 여유. 오케이. 너무 이루어. 너무 이루어. 좀만 더. 좀만 더. 제가 평지를 열심히 늦겠습니다. 저도. 세게. 그 와요. 만약에 저 이거. 금방 때문에 못 깬 거면은. 운이 넣어야 되겠다. 하하하. 4패는. 4패는 그냥. 유탈키들이. 역으로 캐리하는 거로. 버티십시오. 어차피. 극틀때는 또 같이. 하긴 하지마.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와 다행이다. 가자아. 좀 바꿔서. 스메서 1분. 까만 떨기 싫어 진짜. 2분 따라해 이제 다른 거 해야 돼요. 진짜. 저도 좀. 좀. 사냥 좀만. 가고 싶어요. 어 뭐야. 나 이거 이상한 거를 바꿨다. 뭐야. 아 맞아. 검은 거를 다시 받아들이고. 좋아요. 아니 갑자기 스페이스 박아 눌러서. 데카가 까였네. 아. 아 시금 땀나. 아 잠깐 아잇. 오.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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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영상 녹화 안 했는데. 아쉽고. 아 까비까비까비. 그래도 이제 몸이 기억할 겁니다. 네. 다음 탑타 이제. 스읍 해. 스읍. 나. 아. 망원장만. 진짜 다. 오. 듬뿍 훨씬. 대사지. 다 왔다. 사차닉 좀. 다. 위험하면 쏠게. 쏠게oa. 위험하면 그냥 사브리드 형 사운드 스튜디 제로 극틸 가능 저는 준비 완료 그냥 다다음번호까지 기다릴 필요 없지 그냥 쓰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쏠게요 그냥 쏘실때발 네 그러니까 방어막 갔음 일단 방어막 갔음이 저거 쏴어요 쏴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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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 가자가자 제발 아 진짜 이제 진짜 죽겠어 다 살아 다 살아 다 살아 제발 형님들 해피 죽겠다 아 방어막 조개피 방어막 자식 세메셔 아직 남아있어요 세메셔 발사 중 발사 중 오케이 죽여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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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개다식 아 윤희 안가졌는데 아 윤희는 뭐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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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냥 아 깼다 가자아 와우 오오오오오 아 깼다 아 시발 나 튕겼어 아 뭐야 명호님 어디갔어 야ускd 들어줘 아 나 튕겼어! 뭐야 이거 진짜 문의해야돼 이거 이거 문의해야 돼? 아 공기형님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튕겼네 아니 저 튕기지만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아니 이건 진짜 그 또한 레전드다 스카파티는 진짜 레전드를 자고 찍네요 아니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레전드가 많이 나와 아 이거 일단은 문의를 넣죠 일단 일단 까시고 여러분들 까시고 아 이거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방 공격을 어 이게 뭐야 아 맞다 이거 1방 공격이죠 아 여러분들 일단 고생하셨어요 진짜 고생 너무 많았어요 고생 진짜 많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깨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야 역시 내 매남창 제 4방 공격 어 이것은 창수의 배지 아닌가 하하하하 네 진짜요 창수의 배지가 떴습니까 수상한 키브 한 50개 졌는 거 같은데 우와아 30개 아 우리 20개 업적 깨졌다 수호님 루머님 학생님도 이번에 진짜 무기 받는 건다 고생 많으셨고 천명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암RY 또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